다음은 또또 아저씨 선생님 반영아 또또 반갑다 난 또또 아저씨 또또 네 또또 아저씨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또 벚꽃놀이 누가 만들었또 벚꽃놀이가 왜요? 나도 가고 싶었또 썩녀한테 벚꽃놀이를 가자고 했또 바쁘다고 가자 또또 그래서 남자들끼리 가기로 했또 다들 약속한 시간에 커플로 나타났또 나만 혼자야 또또 그래도 벚꽃은 예뻤또 벚꽃이랑 사진 찍어야지 하나 둘 셋 사람 지나갔다 또 찍었지 계속 지나갔다 어? 안 믿었다? 찍었다 흔들렸다 이때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또 내 머리 위로 사뿐히 비둘기똥 떨어졌다 어떡하지? 밤이 되니까 벚꽃이 더 예뻐졌다 벚꽃 나무 아래서 커플들끼리 뽀뽀를 냈다 여기도 뽀뽀 저기도 뽀뽀 도대체 내 짝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때 영화처럼 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썸녀가 뽀뽀를 다른 남자랑 하고 있어 또 바람이 날린다 진짜 폭꽃앤딩이야 또 들어가세요 단체 또 나우게 또 네에 도대체